5, 6, 7, 8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사랑하는 정국이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어미니돈! 정국아 생일 축하해 고맙습니다 정국아 생일에 뭐 먹고 싶어? 오리고기요 매니저양 들었죠 정국아 뭐 가지고 싶어? 무지티요 무지티 몇 장? 50장 죽일거야? 전장고기 오리 많이 먹어 소원 빌어 소원 소원 빌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오오오오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상섭이 오늘 와귀모르 갈까 생일인데? 오늘 닷컥님 괜찮았지? 맨날 당하는거같애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제이오비가 불러 너 팀버랜드 하나 사줄까? 마지막! 여러분 제이오비 팀버랜드 사준대요! 제이오비 인증할거에요! 와 다시 가슴가슴을 느낀다 와 다시 가슴을 느낀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스녹!! 아 канале promise One 다른 twist 총합다 랩이랩 아라 포바스에 정국이가 타있어요 정국 랩이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동구 생일 축하합니다 쓰기Point 생일 축하합니다 희연 축하해요 성민이 옷가족 생일 축하합니다 하이 생일 축하합니다 정국이 부럽다 아 맞다 오늘 제가 오늘 제 생일인지도 몰랐어요 오늘 제 생일인지도 몰랐어요 아 아니에요 오늘 퀴치는 저를... 퀴치는 저를까 몰랐어요 오늘 제 생일 아니고요 아니 미리 제 생일... 아니 저 수박이 오늘 아닙니다 아니 나 같이 하는 게 조직을 잘한 건데요 저 진짜 몰랐어요 정국이 버스다! 정국이 버스! 정국이 버스다! 정국이 버스다! 정국이 버스다! Be your ladies and gentlemen 준비 가득 차면 부를게 nhé 단 녀석들과는 다르게 내 스타일로 내 내 스타일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지구에서 우주에서 제일 사랑합니다 꽃보다 더 곱게 별보다 더 밝게 사자보다 용감하게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물고기 물고기 우리한테 갈아입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어디서 났어. 이게 뭐냐면. 뭐 요리해서 먹으면 안 되나. 대박이다 이거. 3장으로. 해먹네. 해먹 맞아 이거. 아니 아니에요. 응. 응. 빠빠. 심심한가 봐. 많이 심심한가 봐. 아하. 내가 이게 왜 하고 있잖아. 기분을 온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필링 필링. 필링. 미쳤나 봐. 자. 제 기분이었습니다. 자. 바빠. 고마워. 고마워요. 고마워. 저희가 선택한 달은 5월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이기 때문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동심을 찾고 짜는 제 어린 마음이 5월을 선택했습니다 조니! 조니! 안 떠져! 다들! 형아 낚시할래? 형아 낚시할래? 티비에 우리 나오는 건가? 엄마! 엄마! 저 티비에 나오고 있어요! 재밌겠다! 야 이거 진짜 뜰뜻해! 아우! 그렇다! 잘해버렸다! 잘해버렸다! 이제 나오는 시험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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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해야지! 정성! 정성!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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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술 먹을ê는 A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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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좋은 Traveler 안 맞을까 애들 안 맞혀봐? 맞혀봐야되요 네 맞혀봐야되요 그 형 혹시 멜로드 온거지? 여기도 좋은가 오빠 침해줘요 안 보여요 귀여워 니가 극쌍하면 잘해? 옥상으로 올라와 헛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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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쨔